자, 두 번째 하실 운동은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인데요. 덤벨 준비해주세요. 집에 이렇게 가벼운 미용 덤벨로 충분히 하세요. 덤벨을 잡고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많이 벌리지 않을게요. 무릎은 너무 굽히지 마시고 살짝만 아주 조금만 굽혀주세요. 자, 허벅지 뒤쪽입니다, 여러분. 셀룰라이트를 제거해주는 동작이고요. 힙을 천천히 뒤쪽으로 쭉 빼서 내려가세요. 어, 허벅지가 엄청 당기시죠? 자, 이제 그대로 바닥을 올라서 올라오시고 힙에 힘을 꽉 주시는. 네, 괜찮죠? 심플해요, 굉장히. 자, 힙 뒤쪽으로 쭉. 자, 천천히 올라서 힙에 힘을. 네, 자, 카운트 들어갈까요? 자, 슈퍼 슬라우. 원 투, 쓰리, 포. 원 투, 자, 웜업 세트입니다. 자, 천천히 뒤로 빼세요. 후. 좋아요. 자, 천천히. 자, 허벅지 뒤쪽에 엄청나게 당기시면 맞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덤벨. 몸에서 떠나기 시작. 계속 몸을 붙이고 허벅지 쪽으로 쓸어서. 천천히. 좋아요. 자, 힙 더 뒤쪽으로. 에너. 자, 스티프 네리프트는요. 여러분, 무릎을 빳빳하게 풍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길도록 많이 펼쳐줘요. 자, 두 개 더 갈까요? 천천히 뒤로. 오케이. 자, 힙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오케이. 자, 원 드랍 갑니다. 원 투. 자, 천천히 슬로우 업. 좋아요. 투. 자. 자, 힙에 힘 주시고요. 좋아요. 떨어지고. 앤 포. 자, 덤벨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래로. 그렇죠. 자, 힙 다시. 힘 주셔야 돼요. 좋아요. 세븐. 브랍. 슬로우 업. 후. 에잇. 자, 두 개 더. 힙 뒤로 빼세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짧게 갑니다. 고. 짧게. 후. 일어나세요. 투. 쓰리. 힙에 힘 주고.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더 내려가야지. 나잇. 오케이. 자, 덤벨 좀 내려놓고. 자, 물 좀 먹을게요. 후. 여러분 이게. 그냥 달리기 한다고 유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호흡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웨이트 플러스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